자 우리 오늘 초대가수 모신 많이 나아가신 우리 현재님들이 한번 복습해보고 하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몇적이 있더라? 48쪽이죠? 자 48쪽 한 번 펴보세요 우리 진아씨는 몇적이죠? 자 저희도 복숭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으십시오 네 맞으십시오 아 이거 싫어 백날 냄새 네 가만히 있어 이래 그리운이 보고 가요 그리운 가슴을 삭힌 눈물 그리운 전역으로 그리운 전역으로 비밀 그리운 그리운 마주 그리운 척anca 능력이 그리운 마주 그리운 마주 그리운 teacher 그리운 날 각자의 그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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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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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